오케이 감사합니다. 고고 소리! 자 이제 시작이야 빛나는 무대로 그대 내 꿈은 사 황당한 주머니 하나 그 손 가득 용기 쥐고 달리 시작한 바로 이 새하얀 셔츠는 바람에 날려 달려갈래 저 높이까지 가끔씩 울보같이 울던 부르는 햇살이 웃으며 날 안아주네 친한 친구들 무대로 우리가 이뻐 피할 순 없지 그대 시작이야 아이돌은 기존의 꿈 내 꿈 고고 렛츠 고 고고 나란 무대를 향해 열심히 달리는 내 모습이 보여 파이팅 사랑해 내 모습이 보여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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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바이러스 고 고고 시프레스 tastes 매일 그대 주인공 고고 어느 새가 울림이 다 받아든 저 하늘의 춤 거대한 인마을 소중히 받은 여기로 좀 더 정리를 내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다가서 이런 너의 이어져 갑자기 눌리기를 또다시 다녀가 콕콕 소리 콕콕 소리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이쿠 어떻게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 괜찮아요 CD가 트여도 CD를 만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 콕콕 소리 이벤트였습니다 CD를 티대 만들었습니다 콕콕콕 소리 다크서클 앨범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여기이신 분들께 CD를 틴 기념으로 이 CD는 안 튀잖아요 그래서 이 CD를 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이신 분들께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표정이 진짜 좋다 소리를 소리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표정이 좋은 노래 드립니다 표정이 좋다 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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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표정이 정말 안 좋은 분께 안 좋습니다 저 이분께 드리겠습니다. 다크서클이 내려왔어. 코코소리의 다크서클이 똑같아.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럼 CD가 한 번 준비됐나요? 네. 세번째 곡. 세번째 곡 CD. 그럼 세번째 곡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세번째 곡은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죠?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코코소리 버전의 노노노 인데요.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분들에게 코코소리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으니깐요. 앞으로도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. 더 열심히 하는.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하는 코코소리가 된다니까요. 앞으로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럼 마지막으로 에이핑크의 코코 버전의 노노노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에이핑크가 또 인원이 많은데 두 분이 소화하려면 사실 무대가 좀 힘들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코코소리에게 힘 한 번 줍시다. 첫째 전망의 영수 5초만 발사. 자 남자들과 압구 3회 실시. 분리하는 전투다. 분리하는 전투다. 각계. 누아누아. 이어주는 무대에 함께 가시죠. 코코소리가 부릅니다. 노노노. 코코소리가 부릅니다. 자리.